요즘 미용 코에 대한 트렌드는 어떤가요? 과거에는 좀 자연스러운 코를 많이들 원하셨거든요.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화려한 코들을 마시는 경향이 누가 봐도 수술을 했다. 최근에는 뭐 자려하다 라고 많이들 하셨는데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하다 이 두 가지를 이왕 하는 김에 미용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미간 차이 관들이 좀 많이 낮았었었는데 끝도 조금 더 오똑해지면서 전체적인 윤곽이 좀 더 많이 살아있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 생활 아이가 1522 1784 바로 정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 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티비 처방의 고수 김대규 피디입니다. 먼저 우리 인사부터 한 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뒤에 수숨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의 이그림 원장입니다. 기능 코 성형 전체적으로 어떤 성형인지 기능 코 성형에 대해서 성형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이제 외적인 모습들이 이제 좀 이뻐지는 그런 형태들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이제 기능 코 성형이라고 하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이제 수술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다 보면 이제 소절로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도 개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흔히 이제 기능 코 성형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좀 비염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분들이 상당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지 실제로 비염, 충농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비중적 망국증도 사실 전체 인구에 살펴보면 70-80% 정도가 망국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코막힘이라든지 대표적인 그런 불편함을 겪으실 분들이 한 25% 정도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네 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코막힘 증상들이 있으신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정형과 있으신 거죠.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 내가 정말로 코가 불편하다, 코가 막힌다, 콧물이 나온다, 재채기,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이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주로 오시고요. 그거 외에도 코가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을 좀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모든 환자분들이 골고루 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서 기능 코 성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원장님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비인과 의사고 질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의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누구보다. 하지만 유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게 사실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형이 잘 돼도 불편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잘못해버리면 오히려 더 성형 수술하고 나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미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콧보를 많이 줄이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콧구멍 자체가 작아지는 것은 결국은 기능적으로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조화를 시켜서 균형감 있게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몇 번씩 그러지 못한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직접 가서 기름코 성형에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 이후에 코막힘 증상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누런 콧물이라든지 재채기, 가려움 이런 평상시에 비염 증상들 후각자 증상들도 동반돼 있어서 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내원했을 당시에 내시경상으로 보면 중간에 있는 비중격 자체가 왼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T를 촬영을 했었는데 중간에 있던 비중격 연골 자체가 좌측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비각계라고 하는 비각계 코살들이 숙포성 비각계라고 해서 안에 공기가 차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비골 콧뼈가 부러져가지고 내려앉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비벨브가 협착이 되어 있는 그런 증상들이 같이 관찰이 되었었고요. 충동증 증상도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막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중격 교정술을 통해서 비중격을 바로 펴는 그런 수술을 계획을 했고요. 동시에 이제 하비각계 축소술 준비각계도 일정 부분 자르는 부분 절제 수술 같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좌측에 이제 비벨브 협착에 대해서 비벨브 재관 수술 같이 진행하면서 부러져 있는 콧뼈도 바로 맞추는 수술 그리고 충동증에 관한 무비동 내시경 수술도 같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 중간에 있는 비중격이 굉장히 잘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양쪽 콧구멍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충동증 증상도 또 호전이 됐고 후각 저하증도 개선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코막힘 증상들 주로 불편하고 물론 비염 증상이나 충동증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흔히 이제 비염 같은 경우에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이 4대 증상이고요. 충동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똑같습니다. 콧물, 코막힘, 후각 저하 경우에 따라서 안면 통증이 있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이제 CT를 통해서 이분이 실제로 비염이 있는지 없는지 충동증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내린 후에 어떻게 치료할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약물치료로 먼저 시도를 해 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콧뼈가 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보였고 어차피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절개 부위가 비주절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이왕 하는 김에 미용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여러가지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콧대를 조금 높이고 싶고 코끝을 조금 더 많이 세워서 화려한 코를 원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낮았던 콧대들을 좀 더 또렷하게 하면서 윤곽이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요. 콧볼도 좀 축소를 하시는 걸 원하셔서 콧막힘 증상에 조회되지 않는 그 선상 안에서 최대한 콧볼을 조금 축소시키는 미간 사이 콧관들이 많이 낮아서 콧끝도 조금 더 오독해지면서 전체적인 윤곽이 많이 살아있는 여성분들뿐만 상당히 많죠? 이런 케이스들이 외상에 의해서 골격 자체가 조금 바뀌면서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원장님만의 시술을 하실 때 생각하시는 비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의 의료 철학이라고 한다면 커스터마이스를 해서 환자에게 맞춰서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실제로 불편한 것이 무엇이고 현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교정을 할 수 있고 만족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시술적으로 우리 원장님만의 딴건 몰라도 그냥 24시간 코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기도 하면서 그중에서 코를 정말로 사랑하고 코에 관한 모든 불편한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실은 어느 정도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술식들이 있거든요. 의사들마다 선호하는 술식들이 대부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양을 잡는 데 예쁜 술식이라든지 또는 기능적으로 하는 데 좋은 술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지만 환자가 정말로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해결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미용적으로도 좋게 만들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미용적으로 이렇게 많이 예쁘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로 코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정을 했을 때 사실은 미용적으로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효과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요즘 미용코에 대한 트렌드는 어떤가요?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는 어떤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는 사실 이게 연령층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가장 조금 많이들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좀 젊은 층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좀 자연스러운 그들을 많이들 원하셨거든요.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조금 뭔가 이뻐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원하셨다면 최근에는 조금 더 화려한 코드를 원하시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누가 봐도 딱 수술을 했다 라고 하는 것들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했다 예전에는 한 듯 안 한 듯 나 아닌데 나 내 콘데 지금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금 지나면서 조금 트렌드가 조금 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자려하다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하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트렌드도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많이들 오실 텐데 어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최근에는 의학적으로는 사실 비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과거에 비해서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코막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약물치료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역치료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을 때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도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전보다는 이런 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충농증 중에서도 곰팡이균 때문에 생기는 충농증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율도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환경 자체가 좀 더 고온 다습해지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우리 코 안 상태도 약간은 좀 축축하면서도 고온 상태에 있거든요. 며팡이균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일반적으로 코관리에 대해서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사실 코관리는 쉽지는 않습니다. 신경을 쓴다고 해서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잘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따지자고 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 생리 실험수로 코 세척하는 방법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세안을 하잖아요. 근데 코 안 또 이런 물리적인 세척을 통해서 코안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잘만 사용하고 꾸준히 사용한다면 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컨디션 관리하고 면역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몸 전체가 건강하면 코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처방의 보수 사실 코는 딱 얼굴 가운데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근데 구조물은 하나지만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숨 쉬는 것부터 냄새 맡는 것 그리고 이물질을 걸러주는 것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밑적인 요소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코입니다. 코는 정말 잘 관리해야 되고 좀 이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에 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으신 분들 외적으로 좀 더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 이런 것들 다 묶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삶의 지들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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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